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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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랑님은 지효동러 지효동러 미안해 오랜만에 왔어 얘들아 죄송해요, 진짜 너무 오래 못 왔어요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하구요 드디어 대만에 왔습니다 진짜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잘 지냤어요? 보다도 돼요? 잘 지냤어요? 보다도 돼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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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워싱 인피니트 우현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인데도 이렇게 가득 메워주셨네요 정말 너무 오래 오네요 그런데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시크릿 호텔 나두 여러분과 대만에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시크릿 호텔 나무 여러분과 만나서 오늘... 아니... 보니까 의상들을 아주 멋있게 입으셨네요 제가 봤을때 여러분의服裝 정말 멋있네요 공주님 몇 분 계시고 몇位 공주나 와 멋있습니다 와... 귀엽네요 네... 머리에 무 많이 쓰고 계시고 또... 그리고 너희들에 많이 입으셨네요 여전히 오랜만에 봐도 다들 너무 멋있습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네... 뭐라고요? 어쩔 저리 어쩔 저리? 나 아니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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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이 들리냐고? 너는 내 말 아무튼 나 그때 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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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짜린 짜린 오케이 오늘... 시크릿 호텔 나무나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정말.. 즐거운 추억을 또 만들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재미있게 놀려고 오늘 이것저것 좀 많이 준비했으니까 다들 준비됐어요? 준비하려면? 목소리가 너무 잖은데? 준비하려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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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봤는데도 열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너무 잖은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크릿 호텔 나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表演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저와 시크릿 호텔 나무를 진행해 주실 분이 계세요 오늘 제가 함께하고 있는 주식의 주식은 인피니트? 이는 아니고요 무슨 MC구 뒤에 있습니다 MC구 박수를 한 번 주식의 주식은요 여러분이 주식의 주식을 환영합니다 마지막을 줄 알았죠 여러분은 이 원인은 왜요? 지금이 아니라요 지금 파트너지 않고不是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가르락먹고 나, 이걸 마실거는?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봐가지고 제가 기분이 좀 붙어있어서 왜냐면 제가 좀 못见을래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아 이걸 마실거에요? 제가 조금 마실거에요 왜 그러시죠? 정말라? 정말라? 정말라 아... 오늘 뭐... 이 시클 호텔에 나무 오면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듣고 싶었던 곡들 있으세요? 어떤 거 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선인장? 선인장? 노래 알아요? 你知道 이首歌? 세, 넷 준비하러 마? 준비 아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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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아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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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있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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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됐어? 준비 됐어? 준비 됐어? 선인장 준비해서 여전히 준비 된다면... 진짜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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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아닌데? 아... 아... 손 내려... Okey.. 기대하겠습니다 네..그러면은..노래를 단곡을 좀 들려 드리고,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 혹시..어..언제쯤 비가 내렸었나요? 台湾大概什麼時候有下雨啊? 昨天有下雨啊? 昨天有下雨啊? 지난주에 비었어? 上周下的嗎? 한국어로 귀찮아 你怎麼會這麼會講韓文? 한국사람이요 你是韓國人嗎? 아니에요? 原來不是喔 그러면 들어가 주시죠 好啦 你可以進來吧 對 啊 欸? 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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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是 up 啊 那我心裡 啊 啊 啊 可以 멈출 수 없다 굳이 노력해봐도 되돌일 수 없다 돌아갈 수 없어 아파도 견뎌내로 이겨낼수록 더 많은 맥컬로너 부딪혀간 그 모든 지난 말 순간들 전부 You make me wanna go back to the time I put up for you 너만이 날 가질 수 있게 해 Make it right It's gonna rain 우린 어디쯤일까 And through the pain 혹시 네가 있을까 너만 더 볼 모두 빛받았고 다시 버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떤 아픔도 아마 날 괜찮겠지 그슴 복잡던 모든 심한 날 순간들 전부 You make me wanna go back to the time I put up for you 너만이 날 가질 수 있게 해 Take your time It's gonna rain 우린 어디쯤일까 And through the pain 혹시 네가 있을까 You're in my way 이건 꿈이 아닐까 눈을 빼면 다시 시작인 걸까 도망칠 수 없다 굳이 노력해봐도 도망칠 수 없다 돌아갈 수 없어 아파도 견뎌내고 이겨낼수록 Don't wanna wake up no more It's gonna rain 우린 어디쯤일까 And through the pain 혹시 네가 있을까 You're in my way 이건 꿈이 아닐까 눈을 뜨면 다시 시작인 걸까 도망칠 수 없다 You make me wanna go back to the time I put up for you 너만이 날 가질 수 있게 해 Make it right 여기선 끝이라는 시작조차 없었겠지 여전히 향해 우리 흔적들을 다시 찾아 너의 그 속이 공갈된 모습이잖아 너의 그 속이 공갈된 모습이 너의 그 속이 공갈된 모습이 너의 그 속이 공갈된 tree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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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